스윙스 엉덩이 만지기, 스윙스 가슴 만지기 둘 다 개 처맞을 것 같은데요 둘 다 맞고 나서 제 신변보호되면은 그래도 엉덩이보단 가슴을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요 아... 콘서트... 하고싶죠 저도 옆에 누구냐고요? 있어 그런게... 영감을 주는 모아의 석상... 지금 어디에요? 14층 낮 지하실 밴드 세셔요? 에이피콘 올해 또 안하나요? 그건 제가 모르죠? 그걸 왜 전투부를 모시는거지? 제가 어떻게 알죠? 그래! 저는... 하람 할 뿐 에이아이 로버트 에이아이 에이아이 아... 여러분 그리고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제임스 엔 없을때 조니 워커 블랙 라벨 되세요 제가 어제 그 대구 2팩 끝나고 집 올라오면서 7-11에 제임슨이 없어서 졸라 슬퍼서 고민을 존나 하다가 블랙라벨 조니워커를 먹었는데 오우 이 빛이 존나 물건이에요 인연의 물건 아 오우 비속어 금지 비속어 금지 사랑해 자기야 조니워커 이 인스타 카메라가 이 대가리 테두리를 따요 너 오늘부터 조니워커다 네 맘대로 하지마라 조니워커는 상표명이 원래 있는 회사다 크레딧 남겨 샷아웃 해 그리고 앨범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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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나올까요 근데 앨범은 나오긴 할건데 뭐 미뤄질 수도 있고 몰라요 알파노 알파노 젤러시 빨라 많이 드렸어요 커브가서 미공개곡으로도 3년 버티는 사람 누구? 당신은 AP 알케미 팬 이자 양호는 팬 이자 노엘 팬 샷아웃 투 마이 팬 대의 마이 온리 대엠 워트 플레이 케이셉 파이팅 케이셉 보고 있어 보라색 조명 안켰당 오늘 보라색 조명 안켰음 욕도 안함 근데 소린 지름 머리를 기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가 앨범 그 뭐라 그러지 스타일리스트가 그냥 기르래요 저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기르는 거예요 계획 따위 없습니다 내 인생 계획대로 된 적도 없었고 계획을 짜본 적도 없다 계획해서 이 지구에 오지도 않았고 태어나는 것도 계획이 없었다 선택권이란 선택권이란 내가 돈을 번 순간부터였지만 금방 잃었다 스컷 안경 왜 껴요 패션 용준아 영통 너나 형 친해? 라고 씽씽이 형이 하라 했어요 남이 나한테 친한 척 할 때 야 너랑 친해? 형 허준우 학교에서 삥 그만 뜯기라고 해주세요 허준우 학교에서 삥 그만 뜯기세요 페스티벌 불러줘여가지고 나 좀 불러봐 디제이랑 같이 싸울게 디제이랑 같이 싸울게 근데 이 새끼 사시야? 덤들러야 덤들러야 우리 엄마 그렇게 나와줬는데 너 패드입 쳐? 엄마한테 이름 수고하여 아직 엄마한테 일로 된 나임 오늘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? 동심으로 근데 엄마 전화번호가 뭐였더라 아 근데 여태 그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싱글 서울 많이 들어주시고 어 홍보하려고 켰는데 400달이라 의미가 없네 어쌀쌍 이리쌍 응 아 아 이리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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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말하면 군사연 끝나? 죄송합니다 미공개곡 들려줘라 아 미공개곡 잘해봐 나도 잘할게 미공개곡 좀 틀어줄거야? F**k boy? 어 F**k boy 훅 아 sh** 너무 길어 2초 딱 2초 아니야 아니야 용준아 채 좀 읽어라 네 앨범 없어졌다고 집에 강도가 드셨나요? 한살 누난데 용준아 사랑해 집에 가십쇼 집에 가십쇼 용준아 나 07인데 말 편하게 할게 그래 그래 편하게 MZS MZS 라이프스타일 시발 가자 반말해 어? 내가 네 친구지 뭐 애플 뮤직에서 내 노래 안 들린다고? 제가 팀쿡 싫어해서 그런가 봐요 제 앨범 두 번 날려먹은 브랜드 장본인이거든요 네 포마을 컨트리 기대하시나요? 그거 이미 유출된 거 2주일 전부터 매일 듣고 있는데 왜 안 내요 내세요 어? 요 돈 슬로 모 포스 마 론 렛츠고 포쇼 포쇼 요 요 이외 빌보드 너버원 요 이외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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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 탱탱한거 무서워 뽀뽀 안된다 그 노을 스포티파이 노을로 뜬지 오래 됐어요 포기했어요 퍼붓이지 않네 콧구멍 큰거 봐라 어쩌라고 집안 내력이야 이 정도면 작은 편이야 우리 집에서 엑스 스몰이야 오빠 혹시 틴트 발라? 예예 맘대로 생각하시죠 틴트도 바르고 마스카라도 하고 비비도 하고 다합니다 쉐딩도 했어요 가슴 쉐딩 부어드릴까요? 아 죄송합니다 언제 잘건가요? 내일 모레? 머리카락 계속 넘기면 탈모